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사람들이 이제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야 김태칸 왜 이렇게 어려짐? 얼굴 왜 이렇게 바뀌면 해야겠다. 알겠지? 이게 중사행이야. 자 가자. 자 라쳐 갑니다. 뭐 레그는 없죠? 괜찮죠? 반응은 어디요? 아주 빨라요. 괜찮죠? 오! 자 라쳐가 이제 직접 막자모드를 체험하는데 과연 아니 라쳐는 듀잉이 좋아서 듀잉이 좋으니까 잘할거에요. 이거는 막자를 하는 사람이니깐 저랑 적방도 끝날수도 있다잉. 진짜 자 현재는 라쳐 캐리가 하고 있구요. 아 도레미 기억해! 도레미야 저거. 어떻게 된거에요? 와... 나쳐 잘하는데? 나쳐 잘합니다. 이거인데? 나쳐 잘합니다. 아 이런데? 야 지는길 선택 안했습니다 지는길 안타요 그냥 확실히 막자를 하니까 피하는거죠 우와 뭐야 조골타? 자 일단 시촘 끝냈습니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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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만나요. 자, 현재 3연승입니다. 현재 3연승입니다. 5연승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, 아아 나이스 아아 오 팀킬! 야 끝나겠는데요? 끝내셔도 됩니다. 오 이겼어. 자 라즈 끝났습니다. 이제 티카이가 갑니다. 잘 됐다.